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0일 아침 6시 50분입니다 오늘 올림픽공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연결식이 있습니다 이런 날의 점에서 태용호 의원이 아주 감동적인 글을 하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북한 지도자의 생각과 노동당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김일성을 노태우 대통령이 갖고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을 kbs는 아직도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세라고 하면 안 됩니까 서거라고 하면 안 됩니까 더구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가장으로 결정하는 그 취지 응급에서 서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kbs는 국영방송 아닙니까 그게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의 방침에 사망이 뭡니까 김일성 사망 차우세스코 사망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오늘 이 순간까지도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kbs가 지난 봄에 필립공이 별세했을 때 별세라고 했습니다 필립공은 별세고 자기나라 대통령은 사망이고 자살한 노무현은 서거고 더구나 황당무기한 게 노무현의 후견인 강모 씨가 사망했을 때는 별세라고 했어요 노무현과 가까우면 별세가 되고 김일성이가 싫어했다고 해가지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사망이라는 경멸조의 표현을 하는 게 kbs입니까 kbs는 사망과 별세 서거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 그건 그렇다 치고 태용호 의원의 이게 최고의 조사처럼 느껴집니다 내일 연결식이 끝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나는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방명록에 탁월한 성견 지명으로 국제적인 냉전체제 붕괴에 기여하시고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성공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유엔을 통해 증착시켜 놓으신 위대한 국가 지도자이시다라는 글을 남겼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 대목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성견 지명으로 국제적인 냉전체제 붕괴에 기여하시고 쉽게 말하면 공산권 붕괴에 노태우 대통령이 기여했다는 겁니다 인류를 위해서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kbs는 사망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그러하듯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도 공과 과가 있다 나도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직접 오입할 희생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분단 70여년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김일성의 고집을 꺾고 북한 노동당의 정책을 바꾼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이 냉전체제 붕괴라는 세계적인 순풍에 편성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5년부터 소련 공산당과 동국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세계 정세를 예견하여 미국의 동의를 얻어 88올림픽을 동서화합의 무대로 만든 유능한 지도자였다 한반도에서의 치열한 이념 대결 속에 아직 우리의 위상이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들 대한민국 서울에 와본 동국권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을 보고 공산주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연이어 북방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총력전을 벌여 소련, 중국 등과 수교를 이뤄냈다 지금 와서 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외교의 귀재였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미국에만 맡겨놓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련,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 김일성을 설득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실제로 소련과 중국 지도자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당시 김일성은 수십 년 동안 북한 노동당의 정책인 두 개 조선 유엔 동시가입 반대 정책을 계속 고집했다 김일성도 판이 이미 기울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더 큰 고민은 북한 지도부와 규민들 앞에서 유엔 동시가입을 어떻게 합리화하겠는가였다 북한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 김일성이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북한 외교부에서도 유엔 동시가입을 합리화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라는 김정일의 지시를 추진하지 못해 절절매고 있었다 이때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밀사를 통해 남북한이 두 개 국가로 유엔에 가입해도 남북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새로운 정의를 북으로 전달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이 사안을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합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김일성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결국 체면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북한 노동당은 공식적으로 유엔 동시가입을 정책화했다 김일성은 노태우가 군인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북한 외교부 간부들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다 물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 구상하고 설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철원 전 장관을 비롯하여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다 모여 만든 작품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리더십은 바로 행정과 전문가들의 수많은 제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안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힘을 어떻게 동원하는가에 딸려 있다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남북 분단 역사에서 북한 지도자의 생각과 노동당의 정책을 바꾼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반대로 북한을 이끌고 나간 지도자 북한의 남한의 요구를 관철시키면서도 북한 지도자가 체면을 살릴 수 있는 퇴로까지 열어준 지도자 앞으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들은 부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 외교를 다시금 학습하기 바란다 2021년 10월 29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승에서 참 기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조갑재 닷컴에 실어 놓았으니까 1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